식당에 반찬통을 들고와 몰래 음식을 싸가는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업주의 하소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식당 업주 A씨의 가게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온 아들과 어머니 손님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손님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프다고 밝히며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입맛에 맞아서 그런데 먹고 남은 반찬을 집에 싸가도 되겠냐고 물었다는데요. A씨는 어차피 손님이 먹던 음식 버리게 되니 싸가라고 승낙했고 이후 호의가 권리인 줄 알았던 걸까요? 다시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 이번에는 아예 반찬통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음식을 주문한 후 A씨가 주방으로 간 틈을 타 직접 반찬대에 있는 음식들을 한껏 퍼가서 반찬통에 몰래 담고 있었다는데요. 이후에도 종종 찾아온 손님들은 누가 아프다며 불쌍한 척 음식을 받아갔고 심지어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해 매번 4천원에 판매 중인 계란찜을 서비스로 해줬지만 이제는 바쁜 와중에도 당연하다는 듯 계란찜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A씨는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늘은 손님들이 반찬을 다 퍼가서 다른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주지 못했다며 처음에는 호의였지만 이제는 싫다고 토로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호의가 권리가 돼버린 경우네요. 반찬통 들고 오는 건 무슨 염치냐. 고급 외제차 타면서 공차 반찬 요구라. 다음부터는 반찬 판매한다고 하세요. 물가도 비싼데 진짜 진상들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 잘못 나왔다고 그냥 가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글쓴이는 손님 두 명이 탕을 각자 하나씩 시켰는데 분명히 해장국 두 개라고 시켜서 음식이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해장국과 내장탕을 시켰다고 말했다는데요. 이에 글쓴이는 제차 손님들에게 해장국 두 개를 시키셨다라고 말했으나 손님들은 내장탕도 시켰다고 주장했고 이에 그냥 내장탕으로 바꿔드리겠다라고 정중하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기분이 나쁘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가버렸다는데요. 이에 글쓴이는 반찬도 드시고 국밥도 휘져놓고 갔다. 하나 값이라도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했지만 그냥 조심히 가시라 한 것이 잘한 걸까 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손 대놓고 돈 안 주고 가는 것도 보통 사람은 아닌 듯 우리나라에서는 손님이 값 자영업자가 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래서 키오스크가 필요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